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을 마가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중요하였었는지 이 향유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입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시 공부를 하던 1996년에는 복음서를 이렇게 외우곤 했습니다 오병이 하면 14, 6, 9, 6 그리고 향유부 여인 하면 26, 14, X, 12 주기돈문 하면 6, X, 7, X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셨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셨군요 두 번 이상 복음서에 등장하면 중요한 본문이라고 여기고 무조건 외웠던 겁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는 무조건 외우느라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신대본에 입학해서는 주로 역사신학과목과 조직신학과목을 찾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약학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진지하게 연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교의 귀원에 관한 여성신학적 재건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시슬러 피오렌자의 In Memory of Her라는 책을 읽은 덕분입니다 이 책에서 피오렌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여 그를 함께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여인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이러한 문제제기의 결론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고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선 것은 여성신학 강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이 여인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는 그리스도인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 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 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신약학 교수님들은 제외하고 정답을 말씀드리면 세 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라고 불렸다며 그리스도인 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라는 정체성은 제자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을 때 얻은 이름이 아니라 제자들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얻은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한 말 가운데 그리스도인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리아에서 헤롯 왕 앞에서 자신이 담의 색으로 향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듣고 보금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의 말을 거절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다 이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고 보금을 거절한 것이죠 이러한 아그리빠의 말에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헤롯 왕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한편 베드로 전서 4장에는 베드로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면서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건면하는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맥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을 달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524번 나오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단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마도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 삶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정확한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임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생각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탈기독교 현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린 이 상황을 끝장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양신학교가 부흥의 중심이 되었던 그때 그 시절 그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운동을 불어할 뿐만 아니라 이곳 한경직 예배당이 부흥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알면서 부흥을 갈망하면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복음에 순종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싫어하고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고 쪽팔리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가난한 것이 복되다고 애통하는 것이 복되다고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금률이 여기는 것이 복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지적인 동의를 거친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기 복음의 내용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라고 해도 좋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와 장소에 대해서 1절과 3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날은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시던 배단이에 가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른바 최후의 만찬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벌인 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의 기록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숨은 의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평행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추측할 뿐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트복음 26장에는 그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머리가 아닌 발에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건인데 왜 이런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 줄 뻔히 알면서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마리아의 이름은 쏙 빼놓고 칭찬의 말씀만 적어 놓으신 걸까요? 왜 이들은 사건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사건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죠 왜? 머리에 부으면 어떻고? 발에 부으면 어떻냐고? 왜 시비를 따지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본문을 분석해 보면 요한은 팩트 위주로 마태와 마가는 신학적 의미 위주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유식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던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을 반복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문자적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향유를 붓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왕으로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한 그리스도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곧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그리스도께 부음으로써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들여서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였는데 이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칭찬은커녕 비난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비난하였는지 4절과 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기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것이 화낼 일입니까? 이것이 책망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가롯 유다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가 화를 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선생을 팔아넘겨서 은 30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의 배 이상이나 되는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 없애버린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죠 복음에 순종하였던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늘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쏟아 부었는데 자신의 욕심을 따랐던 가롯 유다는 은 30에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그룹의 회계 일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했었죠 선생님을 팔아넘겼다고 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나쁜 제자일 뿐입니다 기록되지 않았기에 여러분들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가롯 유다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따르는 나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입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과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복과 복음을 혼동하면서도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호통치신 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더니 자기 부인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더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누어지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릅니다 삼백 대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부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했던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양심을 팔아넘기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에게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대와 함께 내 차의 소유권도 넘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키만 넘겨드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직접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직접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모두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사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의 증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분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동일시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한 그 그리스도인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순종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욕심을 따르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였던 그리스도인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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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